김민재가 진게 아니라 나폴리가 진건데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시죠 그러니까 나폴리가 지금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최고팀이잖아요 지난번에 유벤투스도 아주 크게 이겼고 다섯 굴로 오면서 근데 이번 상대가 꼴찌팀이에요 크레모네세가 승리가 하나도 없는 팀이었어요 이번 시즌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그런 팀을 상대로 해서 물론 연장전 승부차기까지 가서 패하긴 한건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코파 이탈리아 16강 경기에서 진거니까 8강 진출에 실패한거죠 아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나폴리가 왜 진거지?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가 사실 이 경기에서 이겼다고 해서 8강을 감게 되면 이번 시즌 3관왕을 노려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유럽에서 3관왕 그러면 트래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짭이고 찐이 있어요 찐은 리그 그 해당 리그에 그 다음에 FA컵 또 하나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 이렇게 세가지를 우승했을 때 진짜 트래블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뭐 리그컵이라든지 유로파리그라든지 컨퍼런스 이런게 끼게 되면 약간 짭이다 3관왕을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폴리는 찐 트래블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이 경기 짐으로써 끝난거죠 일단 이탈리아 세리아는 남아있고 챔피언스 리그는 살아있는데 코파 이탈리아는 이제 이탈리아의 FA컵 같은 대회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져서 일단 트래블이 좀 무산됐다 자 그러면 왜 그런거냐 아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나폴리가 구단 역사 통틀어서 트래블한 적이 없습니다 찐 트래블한 적이 없죠 더블도 마라도나 시절에 한번 했어요 1987년도 이탈리아 세리아를 우승을 하고 코파 이탈리아를 우승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야쿠를 넘어서 혹시 3관왕 하는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 져서 이제 안됐단 말이죠 물론 여전히 챔피언스 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아를 동시에 우승을 해서 더블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이제 이 코파 이탈리아 진거를 한번 왜 그런지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첫번째는 너무 급격하게 로테이션을 쓴 것 같아요 골키퍼 메레 빼고는 싹 다 바꿨습니다 사실 좀 로테를 돌리더라도 적당히 돌려야 하는데 너무 크게 돌렸죠 쉬메오네 원래 이제 빼가 불어 뛰었었죠 엘마스 라스파도리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측면에 제르빈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선발이 첫 경기에요 다 그냥 교체로 쫙쫙쫙쫙 나온 선수고 사실 뭐 미들에 은돈벨레가 선발로 나왔다는 자체가 이 경기가 로테이션이라는 걸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이제 오른쪽 백을 봤던 베레신스키 같은 경우는 삼푸드리아에서 이번 겨울에 임대에 와서 첫 경기를 치는 겁니다 나머지 뭐 제주스라든지 웨스티고르라든지 올리베라 그러니까 골키파 메레 빼고는 센터백, 풀백, 미들, 공격 다 바꿨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팀이라고 하는 게 딱 맞는 거죠 이런 급격한 로테이션이 경기력을 좀 유지하기에 만드는 게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봐서는 스팔레티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크레모네세가 꼴찌 팀이라고 했잖아요 이번 시즌 승리가 한 번도 없는 팀이고 그러니까 야 우리 지금 일정도 빡빡하고 앞에 유벤투스 경기 어쨌든 크게 이긴 했지만 전력을 다 쏟았고 또 이번 우리가 설 연휴 때 경기 또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있는 이 주중 경기는 조금 힘을 빼고 하자 이런 것 때문에 좀 로테이션을 크게 돌렸는데 너무 돌렸다 적당히 돌렸어야 되는데 스팔레티 감독도 그래서 그런지 경기 끝나고 그런 얘기를 했죠 평소보다 우리가 너무 못했다 파스미스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컸다고 얘기했고 수비도 보면 실점을 할 때 놓치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급격하게 선수를 바꾸게 되면 그런 집중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렇게 너무 크게 좀 바꾼 것이 아닌가 좀 보이고 또 하나는 이거와 맞물려서 놓고 보자면 로테이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주전들의 피로에 대한 유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4일 전이었어요 유벤투스 경기가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오시맨도 막판에 투입시켰고 로보트카도 교체로 출전했고 김민재도 교체로 출전시켰는데 이렇게 교체로 출전했던 주전급 선수들이 뭔가 힘을 더 발휘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쉽지는 않았다 사실 쉬지 않고 계속 달려왔던 것도 있고 또 많은 선수들이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월드컵 포함을 해서 계속 온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로테이션 서스메드북으로 하고 주전급 선수들의 어떤 피로 누적 이런 것들이 힘을 더 파기력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로보트카 같은 경우는 후반 한 중반인가요? 들어갔는데 승부차기 네 번째 키커에서 좀 어이없게 골대 왼쪽으로 차가지고 나가버렸잖아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 그게 들어갔다고 한다면 승부차기에서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텐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오시맨 같은 경우도 거의 연장 102분에 들어갔으니까 거의 막판에 들어갔는데 뭔가 힘을 다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이 경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진짜 아쉬웠던 건 양쪽 풀백 같아요 양쪽 풀백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 풀백엔 올리베라 오른쪽엔 이번엔 산포도리아에서 겨울에 임대한 베레신스키 이렇게 두 명이 나왔는데 여기서 실점 상황에서 너무 뚫리더라고요 특히 그 후반 막판에 아 이 장면 갖고 이제 이거 혹시 뭐 김민재 선수가 교체 투입된 다음에 몇 분 있다가 실점이 돼서 김민재 선수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기 장면을 보면 그러지가 않죠 그리고 이탈리아 현지 미디어에서도 지금 평가를 한 거 보면 이 장면에서는 양쪽 풀백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동점골 상황에서 보면 왼쪽 풀백 올리베라가 상대가 크로스를 올릴 때 이만큼 간격을 벌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오픈된 상태에서 너무 편하게 상대가 크로스를 올리게 좀 놔두죠 그리고 그 볼이 왔을 때도 오른쪽 풀백인 베레신스키가 상대 루카 자니마키아 선수가 헤딩으로 지금 볼을 연결하는데 거기서 붙어주질 못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프리한 상태에서 헤더로 골을 넣었는데 이렇게 양쪽 풀백이 그 첫 번째 실점에서도 아 그때는 센터백 웨스틱 오르였다 1대1 상황에서 놓치다 보니까 그때도 또 한 번 이제 첫 번째 실점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풀백들 측면 쪽에서 수비가 좋지 않았던 거 그 다음 현지에서도 베레신스키가 특히 대인방어 놓친 것 때문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점도 지금 나올 때 이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주정크 풀백인 후이나 디 로렌초가 동시에 빠지다 보니까 수비 쪽에서 특히 상대가 역습이라든지 측면 쪽으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측면 쪽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묶어서 측면이 불안하니까 역시 센터백도 아까 실점 장면에서 웨스틱 오르의 1대1 장면에서 패스를 쉽게 허용한 장면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웨스틱 오르가 제주스와 동시에 선발이 나왔잖아요 제주스는 혼전 상황에서 골을 넣긴 했지만 사실 김민재 선수와 라흐만이가 동시에 센터백에서 둘 다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지 않았지만 둘이 동시에 빠져가지고 웨스틱 오르하고 제주스가 선발로 조합을 짠 게 아마 4경기가 됐을 거예요 2경기 전까지 근데 그 두 선수 웨스틱 오르와 제주스가 김민재, 라흐만이 없을 때 선발로 조합을 짰을 때 4경기 평균 실점이 2.5 실점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았죠 측면 쪽 풀팩까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센터백도 많이 흔들렸다 이렇게 수비 쪽에 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흡이차가 또 못 나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뭔가 변화를 줄 때 흡이차가 문제가 있을 때 솔로플레이를 통해서 그래도 공간 뚫고 측면에서 만들어서 직접 넣거나 가운데 있는 예를 들어 오시맨이나 다른 공격수와 함께 조합 플레이를 꼽게 되는데 흡이차가 이번 경기에 로테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 경기 앞두고 감기 증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경기 전부터 소진명단에도 들어오지 않았었죠 흡이차까지 빠졌다 보니까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가 않았다 이런 것도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저는 이제 김민재 선수는 그래도 교체 막판에 사실 들어가서 뭐 시간은 많지 않았는데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38분 정도를 뛰었는데 자기 역할은 충분했다고 봅니다 지금 뭐 평점도 소파스코어 기준으로 해서는 한 6.8 정도가 나와 있는데 스탯은 아주 좋아요 지금 보면 뭐 태클 성공도 3개나 되고 그라운드 경합상황에서 4번 상황에서 3번이나 성공시키고 패스 확률도 93%고 센터백인데 키패스도 하나의 성공이 있고 크로스도 하나 시도해서 하나 다 성공시키고 이런 건 있었는데 사실 뭐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더 이상 뭔가 발휘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아까 동점골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의 그 장면을 보면 그거 갖고 뭐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로테이션을 너무 급격하게 좀 펼치고 수배 쪽에 좀 불안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흡이차까지 빠지다 보니까 골이 필요했을 때 어떤 옵션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좀 크지 않았다 이런 게 이제 이번 경기의 패배로 좀 날 수 있는데 일단 당장은 주말에 있을 설 연휴죠 22일 일요일 새벽 2시인데 살라린타나와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두 개 대회에 집중을 해야죠 세리아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집중을 해야 되는데 챔피언스 리그는 지금 16강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랑크 프로투아 챔피언스 16강을 또 가질 텐데 세리아에서는 지금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2위 에이시밀란하고 승점차가 이제 9점차까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또 연휴 때 더 이긴다고 한다면 격차를 더 벌릴 수도 있고 챔피언스 리그 프랑크 프로투아 26강은 다음 달에 이렇게 될 텐데 사실 이관왕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폴리와 더블 이관왕을 차지했던 건 1987년도 마라도나 시절 이후에 한 번도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코파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떨어진 건 아쉽지만 그리고 급격한 로테이션을 쓰기에는 저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진들이 너무 많이 빠지게 됐을 경우는 아직까진 나폴리가 물론 백업들이 그동안 잘해준 건 있지만 이 정도로까지 돌릴만한 그런 뎁스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느끼긴 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는 두 개에 대해 어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열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세리아와 챔피언스 리그 때 더 자랑을 좀 보고 싶긴 합니다